자, 암금...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... 선생님이 잠가버렸네 네 여러분, 안녕하세요 방금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광호라고 합니다 여기 아이패드를 이렇게나 많이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교사용 아이패드고 요거는 학생용 아이패드로 세팅해서 어? 난 학생 아닌데, 나 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써먹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 많이들 교과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아예 몰랐고 아 그러시죠 왜냐면 저는 그냥 책에다가 낙서하면서 이렇게 학교 다닐던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PDF 형태의 교과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즘 진짜 교과서 엄청 잘 나오네요 실제로 학교에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면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그게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줌 넘어야 그냥 맡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안내해 드린 것과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교과서 페이지를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넘버스를 열어서 지난번처럼 빈 페이지를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아까 필요한 교과서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붙이면 혹시 맥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PDF에 페이지별로 이렇게 긁어 붙이셔도 바로 이미지로 갖다 붙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꼭 여기에 한번 정렬해서 잠금 잠금을 해두면 만져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학습지로 쓰는데 훨씬 더 편리집니다 아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예시를 만들어 왔는데요 탐구 활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로 빈칸을 이제 아이들한테 자 여기다 직접 과제를 하세요 라고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버스 학습지를 완성을 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우야 소리 엄청 군대 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나오니까 네 그러면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생태계 영상자로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네네 이제 완성이 됐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스쿨워크라는 앱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스쿨워크 학생들 계정과 선생님들 계정을 애플에서 계약을 해야 되나요? 신청을 하면 무료로 계정을 줍니다 학생 한 명당 200기가의 아이클라우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 200기가 메리트 있네요 네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충분히 학습자료를 누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애플 스쿨 매니저라고 하는 연락을 한번 하시면 메일을 발송하시면 학교에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학교가 인증이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대응해주나요? 아니면 그냥 아 이건 사람이 대응해주네요 아 사람이 대응해주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스쿨워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교사는 제 이름 제 이름이 대응해요 오늘 제가 여기 학생용 아이패드를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계정이 아까 말씀드린 애플 스쿨 매니저 계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상에 조나영 학생 박미라 학생 김종신 학생 그 다음에 조나영 학생은 B018이죠 네 B018 하면 나오죠 원래 우리가 아이패드 사면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요즘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아이패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계정은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학생도 등록을 하면 그러면 제가 학습지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과제를 생성할 때 지금 보시면 이 수업 안에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마감일을 오늘은 설정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을 넣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이 파일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파일을 올렸을 때 이 느낌표 보이시죠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느낌표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이 넘버스 파일을 저와 각각 공동작업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이시나요 학생이 같은 파일을 함께 공동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파일을 이 세 명의 학생이 저와 함께 공동작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뉴는 개인학습지를 쓸 때 좋고요 두 번째 메뉴는 이 세 명이 모듬학습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개인학습지는 이 세 명의 학생이 이렇게 각각 돼 있죠 그래서 이 학생별로 상황을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듬학습지는 두 학생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 두 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한 파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개념이 좀 오네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실제로 진행할 때 교실 앱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아 교실 앱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별로 지금 뭘 뭐 어떤 화면이다 아 설정 화면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 지금 설정 화면을 띄워놨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을 누르면 이 세 학생의 아이패드 화면이 보입니다 아 지금 띄워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딴 짓을 하고 있으면 딴 짓하게 보인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가볼까요 네 바뀌죠 아 바로 바뀌네 네 바뀌고 아 재밌다 이것도 바뀌죠 음악 듣고 있다 네 네 보이죠 그럼 아 이게 바로 나오는구나 네 썸네일 형태로 네 하하하하 이거보다 더 센 걸 보여드릴까요 어 뭐가 있죠 선생님을 주목하게 하는 바로 그 버튼 뭐가 있죠 마법의 버튼 바로 그의 잠금 버튼입니다 아 잠금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 하하하하 네 아 선생님이 잠궈버렸네 네 요렇게 되는 순간 방금 방구성님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납니다 애들이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어 어 하면서 선생님을 다 쳐다보게 돼요 네 필요할 땐 딱 잠궈버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저를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은 하겠는데 약간 원망 섞인 느낌으로 보겠다 하하하하 다시 풀면은? 풀고 아 바로 되네 네 몇 개까지 돼요? 제가 알기로는 100개까지 되는 거예요 아 100명을 제어할 수 있다 같은 와이파이 망에 있어야 되나요? 네 요 상황은 학교에서 같은 와이파이 망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이건 원격 수업할 땐 못 쓰겠네 네 잠그는 것도 그렇지만 자 어디 열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네 직접 열어주면 됩니다 아 넘버스 학습지를 열어야 되잖아요 대박이네 네 그러면 넘버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? 네 학습지가 좀 열렸죠 아 와 하하하하 와 이거 신박하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말 한둘을 또 잠그고 아 하하하하 학생이 반항한다고 아이패드에 던지지만 않으면 아 그렇지 하하하하 개인 학습지를 애들이 다 열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여기 김종신 학생 거에 들어가면 이전 같으면은 이제 당연히 종이에 그리고 뭐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뭐 출력해서 붙이고 뭐 이럴 수 있겠죠? 그렇죠 바로 그냥 사진을 여기서 찍으면 되겠죠 아 그죠? 바로 그냥 바로 찍고 실험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? 네 대박인데요 솜씨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내용을 더 이렇게 추가해 볼 수 있죠 동그라미 네 그렇게 그냥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채우기에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를 변경해서 사진을 찍거나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선택하게 되면 아 그러면 그거 안에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귀엽네요 여기 학생이 네 작업을 했을 때 여기 학생이 어 지금 추가되어 있네 네 네 그렇잖아요 아 바로 지금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잘 그렸네 아 어어 지금 위에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죠? 선생님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의 실험 보고서가 훨씬 더 다채롭게 정리가 되겠죠 아 멀티미디어가 딱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이걸 위에서 막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교과서를 그냥 캡쳐해서 만든 거니까 네네네네 보고 그 다음에 찍고 그리고 쓰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파일이 학생 하나하나 누적되고 음 아이들의 학습의 여정이 이렇게 넘버스 파일 하나하나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음 네 아이들이 얼만큼 개개인이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확보되는 거죠 파일로 남으니까 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기도 좋고요 보면서 피드백하기도 매우 좋은 저는 이런 걸 못 겪고 본 세대인데 기술이 많이 발전됐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엄청 발전했죠 어쨌든 그럼 이 내용은 그게 좋았는데 학교에서 배당받는 아이패드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소규모 단위에서도 이걸 쓸 수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인 계정 아이패드에도 교실 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보니까 저도 지금 그냥 있더라고요 네네 아 이걸 일단 받으면 된다 네 받으시면 되고 네 같은 와이파이 상에서 이렇게 수업을 생성합니다 네네네 방구석 자 아 네 생겼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학생 초대가 보이죠 아 네네 그럼 제가 학생 초대를 눌러볼게요 번호가 아 번호가 있네 그러면은 방구석님이 여기 같은 와이파이니까 아 갑자기 여기 지금 뭐가 생겼네요 네 교실이 생겼죠 교실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방구석 추가를 누르실래요 네 방구석 추가니까 웃긴데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번호는 아 여기 지금 여기 98 아 여기다가 98 뜨는 걸 쓰면은 어 아 여기 제가 인식됐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추가하면 이제 학생이 추가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방구석님 아이패드는 설정이라고 나오고 제가 한번 잠가볼까요 네 여기서 아 잠그려고 한다고 허용할까 항상 허용할까 거부할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허용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아 같이 보고 싶은 사이트 같은 거를 강제해서 열 수 있군요 구글을 열어드립니다 와 이거 재밌다 재밌는데 되게 강력하네 약간 무섭죠 아 그렇네요 네 만약에 뭐 작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이패드가 여러 대를 한 번에 쓰실 때는 한번 활용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공용으로 쓸 때 유용하겠네요 네 그 관리자 계정인 사람만 앱을 깔면 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은 앱은 필요 없습니다 애플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뭐 신제품이 나와있지만 전화상 이런 것만 보는데 네 실제로 쭉 밑에 들어가세요 애플과 교육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 애플과 교육에 들어가시면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약되는지 참고 자료들이 있네요 네네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교육사용 리소스 이렇게 있는데요 아 교육사용 리소스? 네 저도 여기에 애플 우수 교육자 프로그램 애플 디스팅기시드 에디케이터 아 우수 교육자 네 애플 디스팅기시드 에디케이터 이 활동을 저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전세계 되게 많은 2500명 좀 넘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수업 혁신을 이루고 함께 공유하고 여기 보면 지금 전세계 2947명이시네요 전세계 3000명 안에 들으신 거네 아 네 요게 2년에 한 번씩 새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출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출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월급 주나요? 아니요 돈을 주진 않지만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아 교육방람회 네 교육방람회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아 요거 돈 내야 되나요? 아 무료입니다 아 또 사람들이 이거 민감하기 때문에 아 무료면 홍보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5월 17, 18, 19일 3일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오시면은 오프라인 세션에서 직접 넘버스 학습지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교실앱, 스크로크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에브리언킹 크리에이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실물로 뵙고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열린 거네요 네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오기 좀 머시고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시국이 그런지라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 말고 또 같이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잔뜩 준비해 놓으셨고 그 부분을 바로 비밀 보따리를 푸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신청을 하시면 줌으로 들어오셔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없는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오프라인에서 보실 분들 또 온라인에서 보실 분들 가서 선생님의 리얼한 모습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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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